지내리 지게일하세요 안녕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최고의 꿀키버 장갑을 분석해 볼건데요 짜잔 바로 공시비 노목 에잇 목장갑입니다 가격은 270원인데 배송비가 33000원이네요 먼저 장갑 디자인입니다 손등에 코팅이 묻은게 정말 인간미가 넘치지 않나요? 특히 장갑이 통짜로 제작이 되어서 착용시에 이질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유연함 보이시나요? 장갑이 너무 유연해서 착용이 쉬웠으며 손목 보호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갑 무게가 22g입니다 이게 어느정도라면 아무것도 안 입은... 아무것도 안 낀 맨손같은 느낌입니다 자 이제 라텍스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홈페이지 설명상으로는 코팅이 라텍스 성분이라고 하더라구요 세상에 모든 공이 다 붙을듯한 극한의 끈적임이 느껴지네요 은근히 잘 잡히는데요? 이번엔 내구성 테스트입니다 먼지가 묻으니까 바로 그림력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저기 갈아봤는데 잘 버텨주네요 하지만 가위로 자르니 아주 잘 잘렸습니다 살짝 아쉽네요 총합 점수는 이렇습니다 극강의 가벼움, 극강의 통풍, 살짝 아쉬운 내구성, 최악의 보호력을 원하신다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노가다하러 가자! 다 frontiu!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